기출변형 문제 4회입니다.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 실행 후 결과값을 작성하시오. 넘버 1에는 128이, 넘버 2에는 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꺽쇠, XOR에 연산을 해줘라 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128이라고 하는 넘버 1은, 넘버 1은 이진수로 변환하게 되면은 1, 0, 0, 0, 0, 0, 0, 0. 자,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0이니까, 이렇게 똑같은 수로 했었을 때, 0, 0, 0, 0,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XOR 연산을 해주게 된다면, XOR은 서로 같을 때만 0, 서로 다를 때는 1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모두 다 0이었을 때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현재 나와 있었던 결과값이 위쪽에는 이 부분과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진수로 나와 있었던 이 부분, 다시 또 10진수로 변환하여, 128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의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C원으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현재 배열에서 보시게 되면, 배열은 지금 현재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I라고 하는 부분은 0부터 3 미만까지, J라고 하는 부분은 0부터 2 미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며, SUM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모든 배열의 합을 더해주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는 부분을 보실 때, I라고 하는 부분과 J가, I가 0일 때 0일, 1일 때 0일, 2일 때 0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나와 있었던 2차원 배열이 전체 다 합을 구하게 됩니다. 30, 40, 40, 다 더하게 되면 1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SUM값은 110입니다. 이때 이 부분을 I 플러스 J로 나누게 되는 거죠. 반복문의 끝은 그 조건문을 만족하였을 때 끝나게 되기 때문에, I는 끝나게 됐을 때 3이, J는 끝나게 됐을 때 2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함정이 있죠? 자, 보이십니까? 괄호 있는 부분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틀리셨는데요. 정상적으로 전산을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 110 나누기 5, 3, 5가 아닌 3을 연산한 후에 2를 더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먼저죠. 산술 연산자에 의해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함정이 엄청나게 많았던 문제였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을 먼저, 아니죠. 자, 산술 연산자에 의해서 나누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110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지금 현재, 36. 자, 나머지를 제외하고, 목수 36이 남는 걸 볼 수 있죠? 거기다 2를 더하기 때문에, 38입니다. 이 문제는 함정 문제였습니다. 3번입니다. 도스의 유닉스 리눅스 상에서 파티션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로, 하나의 볼륨의 파티션. 파티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논리적인 분할, 논리 분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 분할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는 명령어는, F 디스크, 디스크에 대해서 파티션을 나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이제, 자바 문제인데요. 자바 문제, 함수 문제였습니다. 자, 현재, 시어너나, 자바나, 항상 함수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함수 부분과, 메인 부분의 위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항상 메인 부분이 먼저고, 함수를 다녀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메인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먼저입니다. 넘버는 10이라고 했었을 때, 펑션에다가, 넘, 10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10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수를 호출하지만, 함수를 호출하지만, 저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기억이 되려면, num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펑션, num이라고 선언을 해줬다면, 여기서 계산한 함수 부분이 연산이 된 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있지만, 이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연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은 되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기출문제 1회에서도 나왔었던 문제고요. 자주 등장하게 되는 함정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변함없이 그냥 답은 10입니다. 답은 그냥 10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저장하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 문제에,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제가 만약에, 저장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가서 이걸 선언을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브에다가는, 10, 빼기 10 곱하기 10 나누기 20. 그러면, 10 빼기 10 곱하기 10 나누기 20. 자, 동일한 연산자에서는 어디서부터요? 왼쪽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100에서 20을 나누게 된, 5를 10에서 빼서, 서브는 몇이죠? 5가 되겠죠. 모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 가로우고요. 10 곱하기 10 나누기 20. 자, 동일합니다. 위쪽이랑 똑같이 가로우가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엔 다 뭐가 된다고요? 5가 되겠죠. 5를 10으로, 나는 나머지 몇입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다 0을 더해서, 5가 남는다라고 하긴 해서, 리턴도 돌려주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저장되어 있었던 이 5값이 5겠지만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장하게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코드표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요즘 이제 뭐, 전위연산자, 비트연산자,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5번입니다. 5번은, 텍스트 9개로 저장되는, 패스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꾸로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요. 거꾸로 8부터 0까지, 거꾸로 진행하게 되면서, 출력을 해주죠. 그럼 현재는, 위쪽에 나와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L, E, V, E, L, H, T, A, P, 이 부분을, 그냥 거꾸로 출력해줬다, 라고 하는 부분인거죠. 반복문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조작시, 예기체보다 곤란현상을, 이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상은, 세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삽입, 삭제, 갱신, 세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함께 저장하지 않고는, 어떤 정보도 저장할 수 없는 현상, 자 1번은 볼까요? 저장이니까, 삽입에 대한 이상이겠죠. 2번은요, 필요한 정보를 함께 삭제하지 않고서는, 삭제에 대한 이상. 3번은요, 일부를 변경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갱신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7번에서 보시게 되면요, 키란,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만족하는, 튜프를 찾거나, 순서대로 정렬할 때, 기준이 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후보키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키로,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고, 유일성과 최선을 가지며, 튜프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키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부분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냥 키만 안 쓰시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3학연산자로 보이게 되는데요, 위쪽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7이랑 3을 비교하여서, 7이랑 3을 비교하여서,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자, 어딨죠? 7을, 전위연산자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 2, 넘버가 몇이죠? 3이죠? 3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요? 3을, 후위연산자로 예산을 하게 됩니다. 자, 조건을 보게 되니까, 7이 3보다 크나요? 크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거짓으로 가겠죠? 자, 뒤쪽에 나와있어서, 후위연산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얘는 아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은 그대로 7이죠? 넘버 1은요? 이때, 뒤쪽에 나와있은 이 부분은, 연산이 되게 되는 부분을 떠나서, 여기 연산이 없죠? 후위연산자로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로 나뉘게 됩니다. 자, 사망연산자는, 조건, 참, 거짓,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나와있었던 바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으로, 네, 이렇게 연산을 해준다. 그렇다라는 것은, 참일 경우에는, 거짓을 연산하지 않고, 거짓일 경우에는, 참을 연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제시된,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의 빈칸입니다. 요구조건 분석, 개념자 설계, 그런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런 다음에, 4번에는, 이제, 물리적 설계, 저희가, 필기하게 됐을 때, 한 번씩 들어보는, 개념물, 개념, 논리, 물리, 이 순서대로 봐주시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것은,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하향식 통합 테스트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부분인거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부분은, 바로 도구가 뭐죠? 스톱입니다. 상향식은 드라이버, 그리고 하향식은 스톱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T 연산자입니다. 20이라고 하는 부분을, 3, 5, 라이트죠. 라이트 연산을 한 후에, 이 부분을, 4만큼, 다시 또, 왼쪽, 왼쪽 시프트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어, 식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니까, 문제를 파악하기 좀 쉽죠. 20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0, 0, 0, 0, 1, 0, 0, 이런 식으로, 구성을 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3칸 가게 되면, 0, 0,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게 될 것이구요. 이때 다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를, 4번이죠.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면, 0, 0, 1, 0, 0, 0, 0, 0,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시프트 한 후에, 왼쪽 시프트 해라. 자, 여기 나와있던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변경을 하게 되면, 32가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OSI 7계층 중, 하나의 세션 계층을, TCP, IP 4계층으로 분리했을 때,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션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TCP, IP 계층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TCP, IP에서는, 응용 계층으로, 구성이 되겠죠. OSI 7계층과, TCP, IP 계층을, 같이 연달아서, 배워주시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입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를,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8대2 법칙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파레토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NCS 상에서는, 다른 기본서에서는, 8대2라는 말을 썼었는데, 사실 NCS 상에서는, 80대20 법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답을 정했을 때는, 이 두 가지만, 정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14번입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진, 고성능 브릿지입니다. 기본 기능은, 허브와 동일하지만, 전위주송식 방식으로, 허브보다, 향상된 속도를, 제공합니다. 전송 중, 패킷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패킷의 목적지에, 지정된 포드로, 직접 전송을 하게 되면서요. 이것은, 데이터 리크 계층 네트워크를, 괴롭하여, 망을 확장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포트를 가진, 고성능 브릿지, 브릿지의 확장 개념, 스위치로 볼 수 있겠네요. 15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하나로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 인터넷 오브 팅즈, 그래서 IoT,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도 가능은 하십니다. 16번입니다. 다음 단어에 연결된, 운영체제의 명칭을 작성하십시오. 멀티태스킹, 다중사용자, 시언어 기반. 오, 시언어 기반이다. 라고 하게 되면, 리눅스, 리눅스, 이제 리눅스와 유닉스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쪽 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지만, 마지막에 오픈소스,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자, 그렇게 되면, 리눅스가 정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용어를 작성하시오. 입력, 실행 조건, 테스트 절차 및 특정 프로그램 경로를 실행하거나, 검증하는 것과 같은 특정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된 단일 테스트를 정의하는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 이건 외워야 된다,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프로그래밍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많죠. 맞는데, 저희가 공개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기본서에 나와 있듯이, 용어들에 대한 부분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일단 C언어 데이터베이스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16번입니다. 아, 18번입니다. 다음, MS-DOS의 명령어 중 하나이면서, 하위 디렉터를 포함해 다엘미 디렉터를 전부 복사합니다. 복사하는 카피인데, 전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X 카피가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릴리에이션을 보고, 기수. 기수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튜플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튜플의 수. 튜플이라고 하는 건 행이죠. 이때, 행의 수를 구하게 됐을 땐, 제목줄은 잡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다섯 개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20번 문제입니다. SQL문에 대한 문제인데요. 테이블은 학번, 이름, 학년, 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번, 이름, 학년, 점수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볼 수 있겠네요. 학번과 학년, 점수는 정수형 자료입니다. 인티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 학번과 점수는 인티형이다. 이름은 문자형이다. 라고 하는 부분, 문자열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이름 속성은 공백이 있을 수 없다. 이름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 not, null. 학년 속성의 기본값은 1이다. 기본값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 기본값이라고 하는 부분은 1이다. 속성의 기본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기본값, 디폴트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키라고 하는 키는 여기 나와있었네요.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값은 공백일 수 없다. not, null. 2번의 값은 기본값, 디폴트. 3번의 값은 기본키, 프라이머리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